에이스다라고 생각한다. 방송용인지. 진짜 에이스입니까? 자신있나 봐요. 안 올려? 자, 갑니다, 갑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이야. 일단 박수. 뭘 박수 치는 거야. 자신감이... 만만하게 봤으면 자기가 에이스라고 하려고. 자신감 넘치니까요. 방송용 멘트가 아니네요. 자, 질문 날 겁니다. 아, 오기는 왔는데 멤버들 중에 나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같이 운동하기 좀 쉽지 않다. 있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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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내라고 대답해? 껄끄러운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놀랬다. 어? 진짜요? 진짜네. 진짜요? 진짜네. 진짜요? 진짜요? 어,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네. 하나 더. 하나 더. 자, 껄끄럽다는 멤버가 저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네. 네. 오른쪽에 있다? 형님, 한 명씩 줄여 가보죠. 어, 그래요. 자기 질문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로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알았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았어, 알았어. 안 헷갈리게. 특별히 가줄게. 자,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자, 1번, 2번 중에. 양쪽. 오? 두 사람인가 보다. 두 사람인가 보다. 아이고. 야, 정확하네, 저거. 멀칼하시네. 몇 대 몇 인지를 하자, 몇 대 몇 인지. 7인지, 3인지, 8인지, 2인지. 아니, 그래. 그것까지 구분합시다. 몇 대 몇 수를 하자, 몇 대 몇. 이쪽과 이쪽.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몇 대 몇. 6대 4? 6대 4. 6대 4. 6대 4. 6대 4. 오케이, 안 왔습니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솔직하시네요. 시원시원하네, 시원시원해. 신근호 제일 좋아하네, 신근호 제일 좋아하네. 고마워. 여기 또 가슴에 다 만든다, 또. 표정 안 좋다, 마음이 형. 표정 안 좋다, 마음이 형. 표정 안 좋다, 마음이 형.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대신해야 돼. 6대 4를 좋아하네. 자기가 6은 아니니까. 쪽으로 FROM 셰프 버전 스페티 Hare وب